내 정신 상태가 매몰되어 있으면 다시 일깨워줄 필요가 있지 안 그러면 삼진치가 승해지면서 마음이 산란해지거나 매몰에 빠져요 멍때리면서 호흡하고 있거나 아니면 잡념에 빠져들고 있거나 정신을 다시 수습해가지고 또 하나요 몰입책도 보면요 이렇게 자세히는 안 써있어도 몰입이 깨지면 다시 몰입을 다지고 다시 사고로 들어가라고 왜냐하면 조금만 우리가 생각하다가도 몰입이 깨지거든요 그럼 몰입의 조건이 막 신명이 나고 시공이 있고 막 이렇게 어느 때보다 살아있는 느낌이 들고 하는 게 몰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느낌이 지금 이게 지금 현존한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몰입했을 때 이게 일어나는지가 알아차려지니까 지금 내가 몰입했다는 거 알지 대상만 알고 그걸 잊고 있다면 지금 매몰되어 있는 거지 근데 매몰하고 다른 게 몰입했더니 막 신명이 나고 그러니까 나는 설거지에만 몰입했는데 내 안에 기분이 좋아지고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고 의식이 밝아지고 그럼 이게 지금 51% 이미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몰입했다는 걸 다 알지 몰입이 잘 되고 있다고 알지 근데 그러다 대상에 너무 빠져들면 이게 잊혀지고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몰입한 기분도 안 들고 시간만 지나 있고 그럼 이때는 어 이상하다 참나를 놓친 것 같은데 이렇게 했는데 계속 몰입이 흘렀다면 참나랑 함께 일을 처리한 기분이 들어야지 왜 참나를 놓쳤겠냐는 거예요 만약 호흡하실 때도요 아 이번 호흡할 때 깨어서 했어 몰입해서 했어 이걸 자기가 알잖아요 그럼 자기가 대상에만 몰입한 것 같지만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다니까 몰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도 체크하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이 약해지면 키우면서 하라는 거죠 어? 몰입감이 떨어지는데 뭔가 마음이 이제 몰입이 잘 안 되고 스트레스 상태로 간다든가 멍 때리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면 빨리 정신을 수습하시라고요 체크해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금방 외몰로 빠져요 자기가 몰입한 줄 알아요 아니 맛있는 음식이 막 나와요 막 깨어나요 와 첫 입 깨어나요 두 입 깨어나요 그다음 의식이 없어요 그다음 다 먹은 뒤예요 무슨 일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그 도파민에 중독돼서 더 더 더 하니까 집어넣은 것 뿐이에요 계속 더 더 더 그러니까 호르몬의 노예가 돼서 계속 쾌락에 빠져서 집어넣은 거예요 거의 막 더 이 감각을 더 더 이게 치 상태죠 사실 지금 막 더 더 넣는다고 효용도 없는데 계속 더 넣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괜찮아요 우리가 뭐 일하다 보면 금방 처음에 그 합립했을 때 그 효용은 날아갔고 사실 더 안 먹어도 되는데 중독도 있죠 멈추기가 힘들어서 더 더 더 넣으면 이거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카르마의 업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딱 깨워서 지금 자명해 라고 물어봐 줘야 되잖아요 지금 자명해 라고 물어보려면 정신을 몰겐 한 다음에 자명해 라고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이런 느낌으로 계속 자기 정신을 체크해 주지 않으면 나는 몰입한 줄 알고 있을 수 있죠 사실은 매몰됐는데 현실적인 고민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에고의 절전 모드라는 게 있죠 사실은 이거 다 에너지 쓰는 거거든요 계속 깨워서 밥 하나 먹는데 깨워가지고 몰입해서 먹으려고 하면 힘들죠 이때는 좀 풀고 먹는 거예요 사실은 뭐냐면 너무 이걸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좀 풀고 먹으면 에고가 좀 절전 모드 들어간다 내가 안 깨어 있으니까 얘가 절전 모드로 자동으로 넘어가 버렸네 이렇게 생각 좀 해주세요 다시 켜면 되지 컴퓨터 할 때마다 절전 모드 된 거 짜증내고 이러면 못하죠 이해 되죠 별 중요한 일 아닐 때는 절전 모드로도 바로 돌아간다 다만 좀 고수라면 그때도 은근히는 정신을 잡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빨리 돌아올 수가 있잖아요 그때 되겠지만 많은 정신력이 필요 없을 때는 좀 끄고 있어도 된다 다만 그 상태에서도 내가 바로 땡길 정도로 살짝 은근히는 알아차리고 있으시라 이 느낌하고 몰입 4단계로 잘 될 때랑은 다르죠 근데 뭔가 할 때는 이렇게 하시라 이거죠 뭔가 딱 몰입해서 할 때는 깨어서 하는지 매몰돼서 하는지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다만 지금 그게 중요해요 빨리 일을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 매몰돼서라도 일단 해야 된다 하면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자기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지금 은근하게 정신 딱 모으시면 요 느낌은 요 느낌은 계속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요거는 완전 습관화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뭔 일이 있어도 뭔 짓을 해도 자동으로 항상 요정도는 깨어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아까 같이 막 그런 상황에 빠져도 은근히 정신이 모여 있으니까 빨리 돌아오고 빨리 알아차리고 은근히 모으고 있으면 거기에 단전호흡에서 기운 대주고 계속 이러면은 더더더 정신이 좀 강해져가지고 요게 정신이 확립됐다는 거예요 늘 광명한 게 아니라 중심이 잡혀서 초점이 딱 잡혀있는 거 지금 우리 같으면요 일반적으로는 깨어있으면 점이 찍혀요 깨어있지 않으면 점이 사라져요 또 다시 깨어나면 점이 찍혀요 깨어있지 않으면 점이 사라져요 그러면 확립됐다는 건 점이 늘 찍혀있는 거예요 그 기분은 들어야 돼요 정신이 늘 확립돼있다 그러면 별일이 다 있지만 한 줄기 정신이 쭉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 그건 점이 찍힌 거죠 점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면은 안 깨어있을 때는 사라진 것 같고 깨어있으면 나타난 것 같고 은근히 이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서 별걸 다 보는 거라니까요 그게 내 꼴이죠 내 꼴도 별걸 다 보는 거죠 한평생 지금 죽을 때까지 저도 제 꼴을 어디까지 봐줘야 될지 알 수 없죠 지금 안 겪어봐서 모르는 또 황장한 일들을 계속 당할지 어떻게 알아요 제 애고가 어떤 반응을 다 보일지 모르죠 제가 겪어본 것만 알지 깨어있으면 무조건 업력으로 흘러가는 거를 깨어서 도력으로 틀 수가 있으니까 깨어서 최대한 내가 중심을 잡아주는 거 외에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것도 애고의 자연스러운 기능이라는 거죠 이거를 또 죄악시하지 마시라는 약간 절전 모드같이 생각해요 그냥 밥을 먹었어요 애고 판단에는 아니 뭐 밥 처먹는데 일일이 그걸 반찬 따지고 있어 그냥 순식간에 먹고 끝난 거죠 더 의미있는 일을 해 뭐 이 일에 이렇게까지 에너지를 써 그러니까 애고가 볼 때는 한정된 에너지를 지금 자원을 갖다 쓰는 건데 나한테 지금 들어와 있는 포도당 뭐 뭐 해가지고 아껴 쓰는데 깨어서 밥을 먹겠다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에너지 써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게 그쵸? 그러니까 애고가 볼 때는 효율적인 걸 찾아갈 거라고요 이거는 그냥 신경 끄셔 그래서 자동으로 처리할 테니까 그냥 멀리서 감독이나 하고 있어라 지켜나 보고 있어라 이렇게 하고 멀리서 지켜라도 보고 있으면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때 의식 잃었다가 정신 찾으시면 이제 하수고 고수는 자동 알아서 해 알아서 해 하고 맡겨놓고 막 무의식적으로 알아서 처리되게 맡겨놓고도 뭔가 몸발치에서 깨어서 보고 있는 정도는 뭔가 여차하면 투입될 수 있게 준비한 정도 이 정도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몰입 4단계에 필요는 없는 거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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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